이스터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브로드캐스테이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스터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를 조금 낮추고 이스터디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스터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터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브로드캐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제 비디오를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이 비디오를 만들고 이스터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터디오를 스마트 브로드캐스테이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스튜디오, 브로드캐스테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세트 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트 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S 한국에서는 7개의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트 건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맨과 액체들이 다정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정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셀틀바이 또한 아니면 postponed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의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세트 번역에서 경제사와 Regulatory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스튜디오는 사실은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이스튜디오는 스마트 방송을 사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정말 함부로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comes to the camera, and it has multiple camera actions. Sometimes you can show this way, sometimes you can show that way, 4 camera, 5 camera. As soon as you have all these camera actions, you can make your own camera angles. For example, here if you want to change the camera position, you can just bring low and top, 아니면 왼쪽, 왼쪽, 왼쪽 아니면 왼쪽, 왼쪽, 왼쪽 모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 메뉴가 만들어져서 카메라 1, 카메라 2 그리고 카메라 3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만들어져요 지금 그냥 1 카메라 사용합니다 1 카메라에서 12 카메라 액션을 만들어져요 모든 카메라 액션이 굉장히 비교적이라고 믿음 which is called JimmyZip movement not cut from one camera to another camera that is another big advantage that we made in patent year 2004 so as far as we look at what the program director doing in most of the broadcasters they have director who is managing cameramen 그리고 이 분석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분석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분석을 통해 방송을 만들고 그 후에 인코딩과 스트리밍을 만들고 우리의 iStudio는 iStudio는 이 분석을 통해 이 분석을 설정하는 것과 카메라 액션을 통해 이 분석을 통해 이 분석을 통해 이 분석을 통해 이 분석을 통해 실제로 이렇게 realtime에서 변화하실 때 지금 이 분석이 없어요 바로 간단하게 정리를 변화하실 때 저는 이 분석을 통해 가장 빠르게 변화하실 때 이렇게 분석을 통해 punches을 통해 너의 분석을 통해 영상에서 찍는 거라고 좋아요 mesmo 우리의 이 분석을 통해 이렇게 스튜디오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침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침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침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 색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애니메이션 비디오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스튜디오의 스튜디오가 굉장히 다른 스타일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의 색을 맞게 됩니다. 그 색의 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색을 넣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스튜디오의 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의 색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튜디오의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색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튜디오의 스튜디오의 스튜디오가 말이죠. 데코레이션 파트, 스크린 마운트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니터가 붙어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으ę퓨터의 Detek can change as-port 개선서 나머지 대리팀의 Fiber. 이러한 비텍을 의거합니다. 여러 대cus 에 좀 섞을 수 있습니다. anything desk can select to use once you have a desk you can also change the shape or size so depending on what's studio size you have you can change very easily the all the components you are using now after that as i mentioned we need the cameras for different angles so we i show you already camera one can come like this camera two can show like that way so all these processes 이 제품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서, 이 영상으로 영상으로 보여주고, 이 영상으로는, 이 영상으로 모든 작업을 합니다. 이 영상으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상으로는, 이 영상으로는, 이 영상으로는, 이 영상으로 5-10분을 배우고, 이 영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영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제공하여 제안하는 방법은 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획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제작을 제공하고, 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의 스마트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 스튜디오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